아무튼 사이즈는 귀신같이 알았지. 컷팅은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? 출근한 거 아니었어? 어. 놓고 간 게 있어서. 반품하려고. 당신 얘기 듣고 생각해 봤는데 내가 너무 밀어붙였던 것 같아. 오늘 출근하면서 바로 반품할게. 아, 바로? 지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. 부담 갖지 마. 정말 나 괜찮아. 아... 그래, 그럼. 왜? 뭐? 그냥 본 거야. 못 보던 디자인이더라고. 트렌드 분석도 할 겸. 사람이 쉰다고 계속 쉬어버리면 나중에 따라잡기 힘드니까. 그건 그렇지. 반지는 마음에 들었어. 알잖아. 나 이런 거 되게 잘 어울리는 편인 거. 당신 안목 있더라. 인정할게. 그치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니까. 오해나 확대해석은. 하지 말고. 어, 근데. 잠깐 봐서 트렌드 분석이 되나? 더 갖다 놓고 보지그래. 이미 분석은 끝났어. 난 그럼 이만. 아, 해, 해인아. 이거 반품 안 할게. 그냥 여기 둔다. 여기 원래 있던데. 세요, 참. 지민이. 어, 저 지민이. 아, 이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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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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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한글자막 by 한효정